이따 그거 봤냐? 유튜브 영상? 아니 백을 둘이서 들어가다가 백을 홍준호가 뒤지들인 씨발 전체 사운드로 임유한 어딘다고 닦고 질러줘 존나 웃겨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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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좋아 연습한 대로 하자고 전장도 어디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야? 지금 말한거 탱크 1이 뭐야 탱크 1이 뭐야 누구냐고! 이게 가장 중요한 땅이야 지금 세븐드 대 여기로 이쪽으로 팝콘이 같았는데 방금 들키면 F7 중앙에 스팟이 안떠? 응 탱크야 너 글리가 없어 1,2번 간거 아니야? 냄새나는데 이거 아니 1,2번 가도 떠 원래 숙쇠에서 내 뒤로 티각 잡아봐 올라가는거지 올라간다 가라 어 올라가는 펑커 안보이거든 뭐야 여기 언덕은 언덕 가네 옴비 올라가죠 이거 숙취를 두대 내려가 꼰밥 정찰 한번 해줘 그리고 바나나길 푸쉬 준비해 좀 있다가 오웨이는 중앙 광장으로 오면 돼 이렇게 알았어 얘네 올라가네 얘네 캐페다 이거는 이건 캐페각이다 지금 쟤네 중앙 푸쉬 바나나길 푸쉬 중앙이랑 내려온건데 쟤네 빨리 푸쉬네 바나나길이랑 오칠 따라가고 빨리 오라고 새끼야 반응속도 할배냐? 숙취들 여기 교회 안쪽으로 붙을거야 바샷은 여기로 가죠 꼰밥 확인해 주면서 그냥 빠질거야 빠져서 어그로만 끌게 숙취들 안에 교회에 박아 야 잠깐만 여기 마우스 있다 잡으면 돼 캡하면서 잡으면 돼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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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야 오공비가 저기서 쏜다 오공비가 거기에 붙어있어 그냥 반대로 뺄게 이거 안 돼 나 어그로 먹어줘 이거 캡 좀 끊어줘 걔도 좀 끊어줘 마우스 오는거 꼰밥 안으로 들어와 연합군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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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군 맞지마 캡 끊어 저거 이 새끼 캡 끊어 이거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와 들어온다 들어온다 타테야 방전 돌리고 이따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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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됐어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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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준대야 얘네 어 버러지 편무새 있었네 털있네 털있네 하하하하 편무새 누가 편무새야 근데 버러지 오웅비 탄생 버러지 하하하하 쟤 왜 편무새인지 아냐 네 마주때마다 편의증진이라고 쟤 어 삼각자가 삼각자가 지어줬어 씨발새끼가 뭐 찹찹 마주때마다 편의증진이라고 편무새 쟤나 웃겨 야 쟤네도 야 다 슈니컴이네 저 새끼들도 씨발 유니컴이라 하하하하 아니 솔직히 저 새끼 밀더콘은 빼야지 저 새끼 환생계정인데 저거 뭐 아무튼 그래도 나자리 저기서 뭐하냐 나자리가 누군데 마스크맨 마스크맨이 나질냐 어 유이는 그 그 내가 아는 유이 맞나 그렇게 더욱더 예상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